에듀윌 취업 아카데미 에듀윌 취업 아카데미에서 3개월 동안 취업 준비를 하여 우리은행 사무직이 합격한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면접 상황에서 예전에 시중에서 유행했던 면접 스킬을 사용하는 면접자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직무 중심으로 구조화되지 않아 압박 질문에 당황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소개서, 면접 질문의 요지와 지식, 기술, 태도로 구조화된 내 경험을 매칭해 모든 면접 질문에 잘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에듀윌 인강으로 취업을 준비하다가 교수님들의 강의가 매우 우수했기에 학원에서 직접 듣고 싶었고 에듀윌 취업 아카데미의 상담을 받아보니 혜택이 많고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윤성훈 교수님 덕분에 우리은행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교수님이 금융기업 공채 면접관이셨기 때문에 면접관이 실제 합격자들에게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 지원자는 어떤 방향으로 답변을 해야 할지 정확히 컨설팅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답변은 명확해지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에듀윌 취업 아카데미에서 수강하면서 교수님들과 원장님, 그리고 매니저님들이 많은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기간이 하루 이틀 지날수록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다른 생각도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다양한 채용 정보들도 제공해주셔서 취업 준비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금융권에 적합한 통계학과 같은 전공이 아니고 대학 졸업 후 다른 직장 그리고 기관에서 퇴사 후 준비하며 에듀윌 취업 아카데미에서 배워 우리은행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에듀윌 취업 아카데미에서 본인의 경험을 잘 매칭해 저처럼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듀윌은 합격이다! ratos поч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